안녕하세요. 17강이 이어지는데요. 56쪽, 57쪽 마음심에 대해서 배우실 차례인데요. 마음심은 잘 아시죠? 여기 중간에 마음심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의 심장을 말하죠. 이 글자가 나오면 누구를 좋아하다, 미워하다, 짜증나다, 슬프다, 기쁘다 등등의 우리의 감정을 다 표현한다고 해요. 위로 올라가 보실까요? 밭을 더했더니 생각할 사가 됐어요. 좀 이상하죠? 왠지 땅을 사고 싶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글자는 잘못 바뀐 거예요. 원래 모양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생각할 사래요. 위의 글자를 알아봐야 되겠네요. 위의 글자는 정수리 신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의 두개골, 뇌를 말하는 거래요. 즉, 생각할 사는 우리의 머리와 마음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윗부분이 이렇게 밧전으로 잘못 바뀐 거죠. 참고로 이렇게 잘못 바뀌는 것을 와변이라고 그러는데요. 어쨌건 요즘은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 글자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제 마음씨면서 우측으로 가보실까요? 이 글자가 이제금이라고 하는데 이제가 영어를 얘기하면 나오겠죠. 금년, 금주할 때 쓰죠. 이 글자는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떤 물건을 덮어 싸는 것 즉,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뜻이죠. 커버 그런데 왜 나오가 됐을까요? 언젠가 들으셨죠? 이렇게 발음만 뺏어오는 거 가차라고 그랬죠. 가차 한자로 이재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만 뺏어와서 이재금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마음씨랑 이재금을 합쳤더니 생각, 염자가 됐어요. 이제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왜 덮어 싼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덮어 싸나요? 네, 마음을 덮어 싼다. 그래서 생각, 염. 어떤 사람이 너무 엉뚱한 짓 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넌 왜 개념이 없니? 그런 얘기하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사랑, 애 자가 나오네요. 네, 애정이라고 그럴 때. 사실 여기 윗부분은 이게 손톱 조라는 글자인데 손의 모습인데 옛날 그림은 조금 달라요. 옛날 그림을 제가 그려보면 여기 중간에 우리가 배웠던 여기가 조금 잘못되는데요. 마음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심이 있고 이거 언젠가 배우셨죠? 이렇게 거꾸로 된 발이라고 뒤저울 치라고 배우셨는데 위에도 사실은 발의 모양이고요. 밑에도 발의 모양이고 중간에 마음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여러분은 뭐 데이트를 안 해야 하시겠지만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저녁에 헤어질 때 남자 집으로 가야 되고 여자도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은 둘이 헤어지기가 싫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 애이죠. 지금 모양은 위에가 잘못 손으로 바뀐 건데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발과 발 그리고 중간에 마음심이 있는 거죠. 여기서 마음심에서 글자 모양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글자가 있는데 반드시 필 필승이라고 들어보셨죠? 반드시 이긴다. 그럴 때 필승인데 이 글자는 전혀 다른 옛날 글자의 모양이에요. 웬 두자 같기도 한데요. 국자의 모습이고요. 점은 국자 안에 들어있는 어떤 수리나 이런 내용물을 말하죠. 근데 왜 반드시 필이 국자냐? 이것 역시 발음만 가져온 빌려온 가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뜻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루비 라는 글자를 만들었대요. 다시 생각해 보시면 마음심에 이 글자는 잘못 바뀌었지만 정수리신을 더해서 머리와 우리 마음으로 생각한다. 생각할 사. 이제 금은 무언가를 뚜껑으로 덮어 싸는 건데 이제 금으로 쓰였고 마음을 덮어 싸다 해서 생강념 그리고 현대 글자는 손이지만 위에도 발 아래도 발 중간에 심장 헤어지기 싫어하는 남녀의 마음이라고 했고요. 반드시 필자는 국자와 술 같은 내용물 반드시로 가차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팝퀴즈 하나만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밭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밭 오늘 배운 거니까 쉽게 풀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